됐다 무조건 떠야돼 무조건 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니? 어 여기로 여기로 개만날빌이야 개만날빌 개만날빌이야 지금 아아 어 자리 좋은데 있네요 어 자리 좋은데 있어 자리 좋은데 있네 inquie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닌데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로 갑시다 물로 지워버려 물로 지우고 바로 턴을 돌아 아 발전으로 남네 아이고 이런 좀 위험하게 됐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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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여기서 진화합니다 지금 진화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거든 어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야 지금 어차피 딜 얼마 못넣어야 딜 얼마 못넣고 어어 가면 돼 가면 돼 어차피 실드는 차기 때문에 괜찮아 아 추적타트 맞았네 난으로 들어가자 아무래도 2단계에 끝내야 될 것 같애 어 흐흐흐흐흐 여기로 애들 좀 유인하고 어어 넘어 넘어 하 프러카 장소를 하나 정해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기에 빨리 빠져나가야겠어요 지금 위치에다 느꼈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 그러네 어 나쁘지 않아 니 혼자밖에 없지? 친구 없지? 아 아 까비 어 어 좋아 애들아 좋다 애들아 좋다 어 이거다 이거야 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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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이거야 내가 딱 원하는 그림대로 됐어 게임이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무졌어요 완벽했어 거의 어 오징어 조만문 간다 앞으로 지금부터 면상은 조만문은 오징어야 완벽했어 이거 오징어 다 채웠어요 체력이 거의 안달았죠? 어 모르겠어 의도하는거는 아닌데 3단계까지 갈일이 없네요 어 열이야님 멜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근데 긴장되는데 어 괜찮아 지금 멘탈 안나가고 있어 발풍선 10개 잘 받아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팀은 또 어설티 선우가 없어? 어 이번에는 레이스 한번 합시다 레이스가 얼마나 한번 강한지 한번 보죠 음 스킨인가? 우와 어 야 범고래하자 범고래 개간지네 나는 납치 빼고 다해 어? 어 내가 잘못했다 아아 미끼 어 미끼는 해야돼 미끼 해야되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초신성 됐어 가자 레이스 한번 가자 오랜만에 레이스를 하게 되네요 헌터 때는 레이스 만나면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두 판하고 이 정도는 괜찮죠 한번 하는거지 레이스 나 레이스만 하는거 아니야 레이스가 컨트롤이 까다롭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몬스터 중에 컨트롤이 안되는 애는 몬스터를 하면 안돼 레이스를 떠나서 컨트롤이 안되는 애는 몬스터를 안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일단 되는 애들이 몬스터 레이스를 한다 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외에요 나는 솔직히 언제든지 질 수 있는 유저고 뭐야? 한명 나갔어? 아 아니네 어? 이스터즈? 이스터즈님 들어오셨네 나 레이스인데 1패 하시려고 들어오셨어요? 어 이스터즈 한번 발라야겠다 어 어설트네 오케이 승률이 어? 승률 때문에 보나일이 합방같이 안하시는 분 어? 나갔다구요? 왜 내가 레이스여서? 하... 저렇게 승률을 신경쓰시다니 어? 내 레이스가 뭐가 무서워 나 24시간 조마루 감자탕이야 그렇게 BJ님 조마모님 조마루 감자탕 하시나요? 혹시 조마루하고 연관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베스트 BJ가 와서 조마루 감자탕 가랭이를 찢어버려야 돼 그냥 어디서 그딴 소문이 났어 진짜 어 그냥 딱 그 진짜 예전에 그 도... 그 뭐야 고문하는 기구로 딱 그 쩍벌람을 만든 다음에 그냥 거... 어... 가위를 갖고 아주 잘라야 돼 그냥 아 배고파 흠흠 근데 나 레이스 나 진짜 나... 나 레이스 거의 1년만이야 1년만 진짜 거의 8, 9개열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음... 아 플레이어 기다리나며 나갈 수 있나? 게임? 음... 어 무한렉인데 무한렉 어... 게임 나가겠습니다 다 시키죠 자 유튜브에 아주 이벌브 어... 날짜별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어요 깔끔하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조회수는 또 만화 1편 1500명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는데 많은 관심 유튜버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뭐지?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야 있잖아 내가 재밌는건 말해줄게 고려시대의 황간은 넷이가 아니었대 넷이랑 황간이 다른데 고려시대는 황간이 엄청나게 힘이 어 쎘는데 몬스터 선우가 나보다 더 높은 애가 있잖아 이건 내가 아마 몬스터가 안될거 황간이 엄청 힘이 쎄서 거의 다 엄청 이렇게 막 비용을 많이 뇌물에 바쳤대요 고려시대의 황간은 거의 완전 기조급이었대 오케이 몬스터 선우 없고 여기들은 뭐 천사들만 많이 나요 메딕 선우가 3명이 있어요 아일러브 데에트 파운델 배지 어 나는 뭐 좋아하는 배지를 찾았다 뭐 그런 뜻인가 그래? 어 그래 알았어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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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어? 아 순간 캐릭터를 이걸 바꿨다는 줄 알았네 이번에는 무료 헌터가 하이드 그리고 또 누구냐 아베랑 아 아베란다 에이브 큰일 나죠 그리고 카이라 랑 헹크 좋아했어 4게임 연속 끊어주겠어 어 faire ullah 훗 훗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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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가자 자 흐읏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어 일로가자 절대 걸려서는 안돼 절대 걸려서는 안돼 때리고 달리냐 아프게 어 됐어 이정도면 됐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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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는 근데 좀 몸이 너무 약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렇게 잘 도망쳐놓고 완벽하게 흔적도 안 남기게 왔는데 아아 역시 맛집사장 오픈된다 마치사장 오픈됐어 그냥 발자국이 남아요 발자국이 남아 근데 은신해서 가면 느린 대신 발자국이 안 남아 내가 이렇게 계속 왔지 좋다 애드 근처에 왔네? 아 쏘였났다 큰일 났다 여기 가두겠다 와 이런 젠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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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어디 있을지 몰라 아주 좋아요 아 까비 아 까비 아 잘못 썼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제 이거 쓰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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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괜찮은데 분위기가 어 힐러를 한번 때려 높일 수 있을 분위기인데 어어어 좋아 좋아 이건 내가 직접 돈다 어 이거 내가 아 잠깐만 얘 힐러 아니네 아 잘못 봤네 초록색이 힐러인지 알았어 까비 아 아 얘가 일러네 어어 좋아 좋아 솔직히 아주 잘하고 있진 않은데 내가 지금 뭐 왜 피가 안 까졌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좋아 가자고 아직은 좀 데미지가 너무 안나온다 초신성을 찍었는데도 어 좀 데미지 안나오는 편이네 어 일로 가자 일로 가서 한명정도는 애들이 저러면 낚일수도 있거든 어 좋아 근데 솔직히 1단계는 1단계는 싸우면 안돼 그러니까 도망을 쳐야지 이렇게 모르겠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싸운다 그러면 2단계지 1단계는 뭐 웬만하면 안싸우는게 낫죠 그냥 아예 그랬으면 3단계까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게임이 캐릭터가 아 이거 시나를 못해 근처 있어요 어 빨리 갑시다 조금 더 많이 돕시다 조금 더 오우야 실드 저거 뭐야 실드 저만큼 까인거야 지금? 오우 개깔이네 가자 자아 갑시다 워프 포팔 미끼의 조신성 갑니다 3단계까지 가면 진짜 좋아요 어 3단계까지 노려보죠 3단계까지 노려봐 일로 갑시다 물로 가면은 반짝옥이 안남으니까 오케이 어? 둔화해? 뭐야 누가 뒤에서 나쌌나? 어 바짝 붙었나본데? 뭐 함정 이런거 있을수도 있어요 뭐 함정 이런거 있을수도 있어요 으흠 으흠 이렇게 12시인 척 해놓고 3시로 가자 가는 길에 요거 먹고 오케이 아유 반갑다 얘들아 아유 반가워 아유 반가워 아유 반가워 얘들아 반가워 반가워 갈데가 없지 반가 반가 엠토리 뀨 뀨 뀨 어 어 반가 반가 엠토리 반가 반가 엠토리 반가 반가 엠토리 가방 가방 엠토리 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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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약간 오늘 게임은 손님이 밥상을 차려주는 어 지발 한 명이 또 오지게 또 다른 데로 왔네 어 어 한 명이 지금 완전 다른 데로 왔어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한 명이 또 야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좋아 일로와가지고 나 여기 유인해야지 여기 걸리게끔 어 야 꼈어 야 꼈어 꼈어 어 나 꼈어 어 어 좋아 어 어 어찌 저기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힐러가 저기로 갔을거야 어 어 좋아 같이 때려 같이 때려 같이 때리면 순식간이야 어 좋아 어디갔어 일로 어디갔어 오케이 일로 놓았어 일로 놓았어 어 어 얘네 여기다 맡겨두고 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나 원래 2단계부터 잘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킬각이 보이네요 애들이 나는 3단계가 되고 싶은데 쟤네들이 계속 날 물어 어 깔끔한 게임이었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라켄 2승 그리고 레이스 2승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좀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어 더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24시간 죄송합니다 25시간 맛집 어 감자탕 조마물 조마물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